안녕하세요. 경제학 언론 2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1장부터 22장까지 미시경제학 부분을 다 완료를 하고 이제 거시경제학 파트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23번째 장, 국민소득의 측정입니다. 거시경제학의 첫 번째 장이고요. 거시경제학 기본 개념인 국민소득, 국민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측정,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미시경제학 개별 소비자, 개별 소비자 기업, 개별 경제 주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장면에서 최적화의 장면을 봤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에, 이킬리브리움을 찾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미시경제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분장부터는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모델들 그 다음에 뭐 탑픽들을 살펴볼 건데요. 거시경제학, 이름이 얘기하는 매크로 거시적인 관점, 총체적인 관점 aggregate 된 모든 변수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정의되는 게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생산 또는 국민소득 소득, 생산 뭐 이런 부분을 첫 번째 매절을 해서 예, 요거에 변화되는 변화율, 경제성장률이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실업 아니면 고용 뭐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화 또는 인상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의 인상 인플레이션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의 소득과 지출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총소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같아진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구성 모든 구성원의 소득총액 소득의 측면이 있고요. 총생산을 그 다음에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지출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득과 지출 소득과 지출 그리고 생산이 경제 전체로 볼 때 같아진다. 뭐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3면 등가의 법칙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소득, 지출, 생산 그 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같아지게 된다. 전체적인 규모에서요. 그래서 국민총생산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거를 소득적인 측면, 지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1장, 2장에서 살펴봤죠. 경제적인 모델 중에 경제순환 모형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게 GDP를 측정하는 모형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죠. 단순화된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 사이에 일어난 모든 거래를 보여주는데 이 거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GDP 측정하는 데 응용해 볼 수가 있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는 것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총소득을 모두 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서 지출과 소득이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때 2장에서의 논의를 생각해보면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가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을 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그게 지출되는 돈의 흐름을 보면 지출적인 관점에서 GDP를 매주할 수 있고 수입적인 관점에서 생산의 관점에서 GDP를 매주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계, 개별 기업의 합 총경제를 보면 그 총합에서 이 흐름을 볼 수 있겠네요. 그 밑에 흐르는 방법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가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공급하고 소득을 얻고요. 그니까 소득 측면의 GDP, 지출 측면의 GDP, 수입 측면의 GDP 다 같아진다. 그래서 생산 요소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돈이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3면, 이 세 가지 측면에 GDP가 동일하게 된다. 총, 경제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경제순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GDP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세 가지가 같아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국민 총생산, GDP죠. Gross Domestic Product. 예전에 국제 무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각각의 기업의 내셔널리티가 중요했을 때는 우리 GMP라는 매저를 줬습니다. Gross National Product. 그런데 요새는 국제 기업도 많아지고 Multi International Enterprise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Domestic Product를 더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Domestic 생산되는 총생산을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내셔널리티를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국가 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도 그 국가 경제, 고용, 그 다음에 생산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나가 있어서 한국 기업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생산한 것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은 Domestic 한 부분에 있고 그런 방법 또는 현상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GDP라는 매저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다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한 나라에서 어떤 범위 범주는 한 나라죠. 내셔널로 합니다. Domestic Lee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 중간재에 우리 매저하지 않습니다. 최종 재화의 시장가치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 용역만이 GDP에 포함됩니다. 되셨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시장가치는 시장 균형 가격에 의해서 측정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한 나라 안에서 범위 한 나라 그 다음에 기간 1년 그리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 최종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시장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 나라에서 생산자의 국적 내셔널리티에 관계없이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고 일정 기간 보통 1년 1년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뭐 특별히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로 쿼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활동의 가치 그죠? 가치 분기 GDP 발표 시 계절 조정이 있다. 시즈널 어저스먼트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기별로 다시 매주했다가 1년치로 합쳐서 보통은 1년치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생산된 국민 총 생산이니까 프로덕트 생산된 그 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 포함한다. 그 해에 포함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을 포함합니다. 중고차 거래되더라도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산된 차를 타다가 내가 지금 팔았어요. 그건 GDP에 포함되지 않죠. 작년에 그 차가 생산됐다면 작년 GDP에 벌써 계산이 됐습니다. 중고차 거래? 중고 상품의 거래는 당해년도, 올해년도에 국민 총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하자면 한 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시장 가치의 총합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모든 모든 품목 모든 품목을 포함한다. 기존 주택에서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 서비스는 포함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새로 지은 거는 그 해년도에 가치로 포함되지만 렌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그 서비스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생산된 거는 지난 연도에 생산됐더라도 서비스가 계속 올해에도 쓰여졌다. 건물이 쓰여졌다. 그러면 기존 주택에서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는 올해 발생한 서비스는 GDP에 포함된다. 최종 재화 서비스 중간재 가격? 중간재 가격은 최종 재 가격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 빵집에서 빵을 생산하는데 최종 재화는 빵에 빵이 소비자한테 거래됩니다. 거기에 쓰였던 밀가루, 설탕, 계란 이런 모든 것들은 중간재이니까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여진 요소이니까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중 계산이 되겠죠. 그거까지 계산하고 또 빵도 계산하고 그래서 빵 가격을 생산할 때 앞에 쓰였던 생산 요소를 포함했다면 그 가격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최종 재화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팔렸던 팔리는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하여 경제할정 지표를 도출한다. GDP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한국가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GDP가 되겠습니다. 그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설명이 다 들어있죠.